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기원에 관한 조사 재개를 추진합니다.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새 조사팀은 실험실 안전과 바이오 보안 전문가, 유전학자 등 20여 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. 중국과 그 밖의 다른 지역에서 코로나19 기원에 관한 새로운 증거를 찾을 조사팀 모집에 수백 명이 지원했고, 이번 주 말까지 선발 절차가 끝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번 조사팀은 코로나19를 일으킨 바이러스의 실험실 유출 여부에 관한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